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반등을 해주나 그랬더니 역시 오늘도 최저점을 깼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과연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이 일단 트럼프가 화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미국 기업이 구글, 인텔, 퀄컴 이런 반도체 업자들이 화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부 중지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이게 그랬더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종목이 지수도 오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정말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60일까지 추세선을 깨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요 투자집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합을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외국인이나 그 다음에 기관도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도세가 강화되지는 않았다 그죠? 당연히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펀드 환매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게 팔았는데요 조금은 좀 나아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투심도 오늘 매수가담했어요 연구의 명의로 많이 팔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한번 다시 저기를 가면 뭐죠? 거래량을 보면 최악의 거래량으로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마무리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가 마무리되고 이미 터질 만큼 다 터졌죠 그죠? 마무리될 만큼 가는 건가 그동안에 어쨌든 주코스닥이 일단 반등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출세는 이탈했다고 봐야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옆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라갈 것인지 또 아니면 쌍바닥을 잡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국에 계속되는 반도체 화해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다면 한쪽으로 비난하고 있는 왕위가 그죠? 중국의 왕위가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지난번에 협의는 계속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가더니 이제 구글과 인텔, 퀄컴 이런 마이크론사들이 중국 제재, 화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 오늘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는 핵시설이 최소한 5개다 영변 외에 다른 강성이라든지 5개 정도가 더 있다는 것을 1, 2개만 폐쇄를 원했었지만 김정은은 1, 2개만 하려는데 미국에서는 이왕 협상하는 게 진짜 협상을 하자 5개를 다 완전히 비핵화를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협상이 원치 않아서 일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마 북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왕 할 거면 다 하자 이래서 이게 결렬이 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연일 북한 쪽에서는 한쪽으로 남한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상황으로 벌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석유공사 자회사 쪽에서 지난번에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지금 언젠가요? 2017년 11월인가요? 그래서 11월부터 이 석유가 65만 톤을 불법 환적한 것을 지금 7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받아와서 다 감시, 유엔 감시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지면서 상당히 그 석유공사 쪽에서도 또 지난 이란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이 또다시 세컨더리 보이컷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앞서서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미세먼지 대책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크린 앤 사이언스라든지 그쵸? 또 코트렐이라든지 KC 코트렐 그 K트렐은 못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일 산업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닉스 그쵸? 그 다음에 대유 에이텍인가요? 얘는 못 올라갔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위닉스와 크린 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신일 산업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오늘 환율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환율이 오늘은 그래도 꺾었네요 1194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확률이 올라감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아닌 수출 기업인 옷장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힐라코리아는 계속해서 이미 신고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신세계 인터, 내셔널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것은 코엘 패션보다 더 올라간 것이 누구냐면 역시 코엘 패션도 올라갔지만 영원무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래서 영원무역이 신고가를 짓다는 전국 신고가를 하고 있어서 강하게 양봉을 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하나가 FNF가 역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안 믿죠 그죠?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안 믿었죠 물론 5G가 오늘 조정받았지만 5G도 주도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거기다가 아울러 그동안에 조정했던 종이 목재가 실적이 다 개선된 물인만, 물인 PNF하면 좀 실적이 조금 부진했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대양 제지가 강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산보판지 역시 대체적으로 강하고 대림포장도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 대양 제지도 강하죠?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대양 제지도 역시 엄청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 전부 다 신대양 제지부터 시작해서 종이 목재가 골판지 종목들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상승을 보인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역시 종이 목재 안 간다고 다 판 사람들은 상당히 물인 PNF만 좀 실적이 좀 부진했다고 해서 얘가 조금은 아직 그저 추세 전환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아직도 저평가하고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우량한 기업이고 그런데 얘는 물인 PNF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펄프하고 골판지를 두 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것은 볼 게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이 종목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것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테마로 나간 것은 뭐 빼고요 그죠? 테마로 나간 것은 뭐 에이텍이라든지 뭐 누구 테마요? 이재명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테마 관계없이 우리 갖고 있었더니 강한 상승을 줘서 수익을 준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백산이 종목이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올라갔나요? 예 현대차가 현대차가 올라가고 백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SL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런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동차 관련 동료들이 강하게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자동차 관련 주들이 지금 강하게 나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도주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든지 그죠? 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신세계인터라든지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는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것도 계속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코마케팅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했더니 아 이걸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전문가니 그랬는데 또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종이 목재에다가 그 다음에 뭐지 오늘 수소차가 조정을 아니죠 저게 조정을 받았죠 5G 장비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거기다가 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보라고 해서 또 역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에다가 지금 옷장사와 그 다음에 종이 목재가 상당히 강하다 거기다가 어쨌든 뭐 그렇게 자동차의 부품주들이 조금씩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들고 갈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적이 지금은 실적도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비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133조 투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만 네이패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한미반도체라든지 원익 IPS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한번 볼까요 SFA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테크윙, 유니테스트, 유니캐스트, 텔렙치스 이런 것들 업어부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그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일단 여러분이 주도주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좋은 종목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팔고 다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또 급등 나갈 때 대신 강하게 상승할 때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것은 또 쉽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상당히 더전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가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죠 더전 비전은 지금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신고가를 오늘도 깼나요 한번 볼까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더전 비전 그렇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상당히 고평가라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버려야 되냐 아직은 추세가 가고 있으니까 강력 보유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또 바닥에서 상황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내일 또 지켜보면서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부실 종목을 해서 급등 나간다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강력히 보유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를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미 상생 인력으로 팹니스와 파운드리 사업 우리나라는 디렘 반도체에 대해서는 팹니스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이나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전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상승해서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장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에서 2,500억 그 다음에 또 정부 지원체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전용 펀드로다가 300억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쨌든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어떤 광국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그것은 지금 당장 무슨 엄청난 수익이 가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서서히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실적 개선과 아울러 강력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이 종목이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실적까지 개선되는 종목을 보면 지금은 뭐 차량 반도체 텔레칩스라든지 상당히 좋죠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좋다 거기다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이제 슬슬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네페스는 워낙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페스는 자율 자동차에도 해당이 되고요 2차 전지형 리드팬스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패키징 스마트 뭐죠 여러 가지 얘는 패키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 많이 올라가서 가치가 벌써 PBR이 4배나 올라가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지 말자 이것을 보면서 또한 이제 뭐 좋은 종목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주도주가 갈 때 아쉽기죠 코엘 패션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상당히 좀 좋다 그죠 떨어지지 않고 양복 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죠 영원 무역이 강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잘 들고 가시고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오늘 종목들 본 것 중에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종목들은 정부에서도 오늘도 또 어떤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그 재정 뭐냐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죠?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되면 확실한 어떤 투자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추경 예산이 정해지면서 어쨌든 미세먼지 학교에 중고등학교까지도 시설을 하는 이런 문제가 돼서 아마 그 초등학교 한 교실 정도까지만 지금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교실 정도만 지금 시범 서비스로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청정기를 갖다가 뭐죠? 에어컨 실외기 정도 실외기 정도의 크기의 두 개 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양호실 비슷한 그런 휴게실 같은 교실을 만들어서 시범 서비스를 일단 한 교실 정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세계 종목 최소한도 신일산업이라든지 클린앤사이언스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캐시코트를 잃은 미세먼지 주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석 여러분이 강력하게 추세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강력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하셔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장에 잘 대응하셔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번씩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